QNTN 중국어 독학 첫걸음. 저는 성구현, 저는 진준입니다. 복습되셨는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앞선 강의 들으셨는지 봐야 돼요. 팟빵, 근데 여러분 저희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진준 선생님도 들어봤대요. 목소리가 되게 밝아요 우리가. 너무 밝.. 이 사람들 족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밝다는 그런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있으면 삐질 것 같아요. 밝게 해주세요. 여러분 일, 일하다 중국어로 하나, 둘, 셋. 공주어. 너 일 바쁘니 제가 할게요. 니 공주어 망마. 니 망 공주어 마. 정답은? 니 공주어 망마. 한국어랑 어디선 똑같죠? 주술술어문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되면 여러분들은 77페이지가 안되는 겁니다. 앞 강의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그렇죠. 80페이지 오늘 실전처럼 술술해야 됩니다. 술이 중국어로 뭐죠? 원래 술지요. 그 술 아니에요 여러분. 술술. 네. 술술 들어간다. 술지요지요. 좋습니다. 자 그럼 마시는 차는 중국어로 뭐예요? 차. 여러분 따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차. 그녀가 차를 마신다. 타허차. 그녀가 차를 마시니? 타허차마. 타허차마. 이거 아니에요. 진준 선생님처럼 딱 끊어서 다시. 타허차마. 긍정용어로 제가 말할게요. 타허차. 따라하셔야죠. 그렇죠. 그녀가 차를 안 마신다. 먼저 하세요. 타 부허차. 봐 봐요. 진준 선생님. 진준 선생님 말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뿌 세게 하잖아요. 타 부 이게 아니고 타 부허차. 이렇게. 좋아요. 어? 갑자기 퀴즈. 뭐요? 뿌가 다른 성조. 사성을 제외한 다른 성조 앞에 있을 때는 몇 성으로 읽는다? 사성이요. 그렇죠. 그러면 뿌가 뒤에 부분에 사성인 글자가 오면 이상으로 바뀌는 거였죠. 부 보지 않는다. 부칸. 김정은. 그만할게요. 부칸.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그녀가 차를 안 마신다. 타 부허차. 부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너는 밥을 먹었니? 안 배웠고 아직 너는 밥을 먹니? 배웠어요. 자 봐요. 한 번 더. 더 빨리. 좋아요. 나 밥 먹어. 여러분 다 현재형입니다. 나 밥 먹어. 아 좋습니다. 배우다가 뭐예요? X 유의가 발음이 어려워요. 쉐. X 유의인데 빨리해서? X 유의. 아 A 쉐 B A가 B를 배우다 해요. 영어로 뭐죠? 런인가? 런. 런. 중국어를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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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한이. 한이. 선생님 이 와유 발음 좀 해주세요. 한이. 위. 이렇게 벌리면 발음이 새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연습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서 기초 연습을 할 때부터 정확하게 하고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위가 아니라 위가 맞는 거에요. 이것도 저번처럼 팁을 좀 주시죠. 되게 쑥쑥 쑥쑥inar하게 말씀하시던데. 어떤 거요? 저번처럼 거 런 할 때 런 도 아주 재미 wahrscheinlich 생각ments. 위를요. 여러분. U 발음 안 상태에서 입술을 쭈욱 내밀잖아요. 그런데 U 발음에서 위를 섞서 위. 아, 어쩜 이렇게 표현도 잘하는지? 맞다. 너는 한국인? 아니. 너는 중국인? 자, 그럼 좋아요. 중국어를 한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한위. 너는 중국어 배운다. 너는 중국어 배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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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국어 배워요. 나 중국어 안 배워요? 나는 중국어 배우니? 보여지는 몸, 건강이 중국어로 82쪽 보고 말하면 안 되는데. 나는 건강이 매우 좋아요. 나는 건강이 매우 좋다. 한국어랑 똑같죠? 하오가 평화니까. 좋아요. 82쪽 하는 겁니다. 자, 정면 보시고, 여러분들. 너 일 바쁘니? 너는 중국어 배우니? 시작. 너는 중국어 배우니? 좋아요. 나 일 매우 바빠. 보통 중국 분들은 뭐, 정도부서 흔을 많이 써준대요. 나 일 바빠 매우. 시작. 워 공주어 헨망. 저도 해야지. 워 공주어 헨망. 오우, 잘하네. 나 일 안 바빠. 워 공주어 부망. 이 선생님이 근데 공주어예요? 공주어예요? 뭐가 달라요? 공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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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냥 ㅈ 발음이 낫죠? 네. 쯧쯧쯧 할 때 느낌으로 공주어. 아, 그렇지.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죠? 원래는 Z, U, O가, 수어가 맞아요, 쌍쯧. 근데 이제 앞에 어떤 글자가 있으면 약해져서 공주어,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나 일 안 바빠. 워 공주어 부망. 중국 사람들은 키가 크다고 안 하다가 키가 높다고 그러던데? 어, 그렇죠. 키가 높다고 해야 돼요. 키가 중국어로 꺼져 아니에요? 꺼지. 꺼지. 꺼지다 말았어. 네, 꺼지. 네. 사성장성이네. 소심하게. 성쌤 꺼지. 꺼지. 성쌤 꺼지. 자, 그럼 고맙다. 아,谢谢. 남동생. 디디. 여동생. 매매. 아버지. 바바. 키. 뭐예요? 키. 꺼지. 저 당황했어요. 나 자꾸 차인이 만능해시 키 생각나가지고. 아, 그렇구나. 누난 너무 예뻐. 여러분, 중국어로 아이돌을 중국어로? 아, 샹파이. 아, 그렇구나. 맞아, 맞아, 맞아. 요즘 말로 아이돌. 아이돌이라고 했고요. 지금 우리 선생님이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고.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고. 우상. 저는 요새말로 아이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키가 크니? 혹시 크다 그래서 큰 대자 다 쓰면 안 돼요. 그는 키가 매우 커요. 그는 키가 크지 않아요. 그는 키가 크지 않아요. 그는 키가 크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잘한다. 좋다. 뭐죠? 하오. 너 공부 잘하니? 공부하다가 중국어로? 최시. 공부도 됩니다. 배우다는 쉐. 공부하다가 공부, 최시. 스터디와 너는 차이에요. 너 공부 잘하니? 아, 너 공부 잘하는 거 같아요. 나 공부 잘하는 거. 나 공부 못해. 나 공부 잘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そうそう. 하지 마세요. 쓰고 싶으시면 왓을 안 좋아해요? 구호 하오. 헌구하오. 매월, 안 좋아해요. 안 쓰거든요. 네. 학부도 약간 갈등하고 있었어요. 교수들. 거, 스. 선생님,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 사실 다 지금 스마트폰이 아마 있을 거예요. 뭐가요? 스마트폰. 그죠? 휴대폰이나 뭐 아니면 인터넷은 되니까. 키가 크다의 반대말을 한번 알려주고 싶어요. 원래는 까와의 반대말은 낫다, 띠잖아요. 띠. 그러면 그즈 헌 띠. 되게 이상하죠. 뭐를 쓰죠? 아이. 그게 한자로 왜소하다 할 때 외자죠? 네. 그즈 아이를 씁니다. 발음은 쉬워요. AI인데 아마 검색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되게 좀 복잡하게 생겼죠. 한자가 검색해보시고요. 그즈 부 아이, 그즈 헌 아이 한번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책이 없는 것도 공부하는 센스. 오, 84페이지. 지금까지 배운 게 싹 있습니다. 자, 미나쌤이, 아, 미나쌤이란다. 미나씨가 우리 진진쌤 하시고요. 대안씨가 제가 할게요. 미나가 중국인이니까. 자, 어디 한번 연기. 연기해볼까요? 아, 연기인데 천천히 슬로우 버전으로. 네. 네. 여자 목소되는 거예요? 맞아요. 약간 콜투 그런 흉내네요. 오, 맞아요. 비슷해, 비슷해. 해보세요. 니 마이쉬 뭐? 듣기 싫어서 NG 났어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남자로 합시다. 니 마이쉬 뭐? 따라 하셔야죠. 아니죠. 너무 높아요. 망이. 니 공소 망 마? 이렇게 하셔야죠. 빨리해서 시작. 니 공소 망 마? 와, 공소 부 망. 어, 봐요. 빨리 빨리 말을 해도 부 망. 날아갔잖아요. 워 공소 부 망. 니 바바 샌티 하오 마? 자, 틀린 말은 찾아보세요. 니 바바 샌티 하오 마? 뭐예요? 샌티 하오 마? 그렇죠.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니 바바 샌티... 샌티 하오 마? 절대 샌티 아니에요. 샌티 하오 마? 자, 그럼 마지막 줄. 샌티 하오 마? 나 샌티 하오 마? 안 돼요. 다시. 나 샌티 하오 마? 자, 그럼 지금부터 너는 책을 사니? 라고 저희가 한국말을 할테니까 청취자분들이 중국어로 하세요. 너는 책을 사니? 으흠흠흠흠흠흠흠 시작! 니 마이쉬 마? 나 책 사. 어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아우 워 마이 슈! 너는? 니 에? 난 책 안 사. 워 무 마이 슈! 좋아요. 너 일 바쁘니? 망 마 아니고 들어가요. 니 공 쥬어 마? 이렇게 하셔야죠. 나 일 안 바빠. 워 공 쥬어 부 망 아니에요. 워 공 쥬어 부 망. 네 아부지는 건강은 괜찮으시니? 일단 심진쌤이 아까서는 틀려주세요, 일부러. 알아들어요. 이상해요. 그렇지. 그는 건강에 매우 좋아요. 좀 어렵게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여기서 타 대신 바바로 바꾸세요. 누가 봐도 한국어랑 옷은 똑같죠? 우리 아버지 건강 좋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옆에 있는 독학 플러스. 중국의 간체자에 대한 역사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진주쌤이 이런 걸 좋아해요. 학군파라서. 이런 거 되게 흥미로워합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라도 한문 공부를 했었던 분이 계시거나 한문 자격증 시험을 봤었던 분들이 있으면 이걸 참고해 주시면 여러분, 옛날 것도 다시 써먹을 수 있어. 저는 굳이 고르라면 84페이지를 더 고르고 싶어요. 저는 회화가 재미있거든요. 아, 그래요? 85페이지도 이런 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상식이에요. 진주쌤이 아는 게 많잖아요. 다 이런 85페이지때문이에요. 네, 복습 많이 살 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 이다다! 일! 공주어! 그렇죠. 몸! 센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성구현! 진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여러분과 sealing Cinuters 쉬 drげ 빚 속 안좋빙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